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대 갤마가 또 오늘이 2일 차네요 갤마랑 유대를 쌓아봅시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잠깐 다른 분하는걸 봤는데 여캐는 아예 입장이 다른 상태로 보여지더라 역시 남캐가 이미 지나온 데조차 공통된 스토리일 것 같은 1장 2장조차 약간 다르더라 약간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좀 흥미는 가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오! 죄송합니다 아.. 어마어마한 수심이 욕 가차 대성공이야? 좋겠네 그럼 혹시 사장님이 있다면?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없..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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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리고... 이전에... 전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견마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내 삶의 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은... 50세기입니다 제 삶은... 내 삶의 맥힐기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아버지 뻘이네요 내 삶은... 50세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아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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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일... 내가... 것 같지만... 기억은 rę이기를 만 을 생각해요 tile 알았어 너... 너... 너는... 이게 나의 business 나는... 이 상황과의 괴리감? 마치 파판 15에서 왕국 개판 났는데 친구들이랑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듣고 나서 노키스가 절규한 다음에 친구들이랑 바로 하하호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하하호 말고 하하호호 zwar 어머님 낄낄깔깔깔 아니 지금 자기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고 얘도 자기네 아버지가 친구 언니를 죽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막 그런 되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터져버린 시기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는 병원에 그대로 두고 왔고 이거 지금 이벤트래요 암호해도고 이래 기록영상이 어딘가에 공개된 것 같아요 숨겨진 암호를 찾아주세요 이게 얘네가 7월부터 애니메이션 낸다고 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미 미디어 믹스를 전개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게임 발매 전부터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관련한 이벤트랍니다 예 전 안해요 서브캐도 다 적혔는데 그 다음은 루카꺼 어 잘못 눌렀어요 이건 루카꺼네 애초에 유대 에피소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응? 루카 좀聞いていいかな? 하이 난でも僕にお答えできることでした라 에? 카렌元連隊長の これからも一緒に戦う仲間だろ そっか そっか あれ 俺 스시 스키야키 뭘 속가 그만 속가 그치 이거 유이토는 저거 공감하지 진의 형이 총대장인데 으흑 그거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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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약간 원술이랑 원소 아냐? 원술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원소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얼자 주제에 부모님 3년상을 두 번 치러버리는 바람에 야 쟤는 저렇게 개쩌는데 넌 뭐하냐? 아이 비유한거죠 뭐 성격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우리 세대에서 성격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까지 있었잖아 아 예 하셔도 돼요 뭐 어때 어? 디지털이에요? 왜 구글에는 안나와? 인터파크 들어가야돼? 지금 생각해보는 사람 없지 않나? 에? 아야 별거는 그런 말이야 쟤는 지리끼리 떠들라 그래 솔직히 말해주세요 별거는 없지 않으니까 인터파크는 아직 안 떠올네? 나가나가筋肉가 쭈기니쿠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재가가 되었을때 역시 계속 계속해서 힘이 되었을때 그렇군요 루카는 노력家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鍛える거지태가 좋아 열심히 해야 할 때 유나 단독 콘서트 마인드셋 개최 작년께 마인드셋이었잖아 원래 하려던게 티켓팅은 팬클럽 선예매와 일반예매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클럽 선예매는 7월 1일 오후 4시 부터 7월 2일 오후 2시 일반예매는 7월 2일 오후 4시부터 7월 2일 오후 4시? 7월 30일이랑 7월 31일 8월 1일 8월 6일? 8월 7일? 되게 길게 하네? 거의 3주 하네? 그것이 팬클럽이니깐 내가 가입하면 혜택 못보게되는 예매하면 그때 한번 해보죠 뭐 니가 좋아하는거지 이거? 그럴줄알고 준비했어 겟마 겟마거 또 떴어? 얘꺼 두개나 쌓여있었어? 너 많이 쌓여있었구나 아씨 싸우고싶은데 빨리 겟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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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것은 무엇인가요? 방안에서 방안에서 거대한 고양이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부분도 고양이 카페 같은거 아냐? VR 고양이 카페 VR 고양이 카페 저건 일본에서 밀실 탈출 게임이라고요? 음 음 음 그.. 그..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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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구가 순간만이 없잖아 아니 아니 지금 그.. 그.. 루카 소스 루카 코코 나라 타베모노 슈리와 이로이로 서롯드리도 모여 소가 소가 성과도의 숙주 니코더 마리와 나있나 가 시율대 꼬부수 오아 게르나 라 교석 거 류 재밌어 보이는 교자 썰 수 혹시 민트 초코 교자 이런거 아니죠 무리 c 다이저다 신탁탁 믹스 교자는 뭔데 어허 소스가 10종류라구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히오스 교자에요 갑자기 히오스 교자일수도 있지 이게 지금의 시기의 요자일까 하하하하하하하 무슨 말이야 시기가 변하려면 料理에만 다른게 변함이 될 것 같다 하 뭔가 나이 많이 먹은 부장님이랑 밥 먹으러 간거 같아 이거... 정확하게 생각은 다르긴 하지만 그것만... 네네 좋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얘 지금 강요하고 있는거 같은데 재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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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밌었지? 이러고 있는거 같은데 세뇌중임거임 새로운 음식에 도전을 했는데 내 입에 맞는 정답이었을 때 참은 기분 좋더라 자 일단 이런거 끝 오케이 너 더 안나올거지 더 나오기만 해봐 힘들어 된거지 어? VR 고양이 카페를 다시 가보고 싶어졌다고? 뭔가 애가 좀 어긋나있어 카게로네 카게로네 아니 근데 카게로가 배신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하고 카사네 쪽 팀에 붙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니 소대 교환을 할 줄이야 뉴 히터 입장에선 배신인건가? 나 무슨 거의 동생 대하듯이 하네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쭈니 데 렌 낫 때 5 3나 나쥬미 노하나 비가 쿨 나카사 내 카 소 토즈라와 카우이 그레 아라카 소레 토 모 호요력 능력을 알아낸 이미 팀에 있어서 별로 변조이 없어 효과는 없으니 소유 너와 오오오오오 지금 있는 묘하게 빼버려 뭐 또 난다요 뭐 바크 여로 거 ł לו 9 4까지의 웨이есто vast 프렌즈 빵너 요 이Muslu l1 신ho te ku tok 하아 오마이 Xbox에 principle resonates 온 암osp決定 deadly 어뢰어 80 attractions 어쩔수없어요 유데이 벤트 다 봐줘야돼 안 보면 나중에 못 볼 거야 아마 서브 퀘스트는 안 오더라도 이거는 해야지 라스트 여주 얘 채팅 겁나 빠른데? 거의 뭐 분노의 채팅인데? 이래놓고 만나겠지 뭐 할 얘긴 아무것도 없어 이래놓고 아 차단했어요 너무 쌀쌀 맞아 아니 몇 번 만났다고 그걸 그렇게 맹시네 뭔데 그 끝이야? 그 레드라이트야 그 끝이라고? 장난쳐 지금 나랑? 아니 저런 애랑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거야? 아씨 진짜 드럽게 재수가 없네 얘가 아 짜증나 그리고 루카 쟤는 대화까지 보고 왔는데 근데 왜 아직도 유대 레벨이 1이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찍어야겠다 어 잠깐만 이 쪽에 있구나 혹시 늘릴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보봐볼게요 있긴 있네 음 올려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너무 액션 2주의 게임만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이런 식의 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 뭐 이거다 싶은 비주얼 템은 하나도 없네 고급 오일? 아 하트가 붙은 것도 있네 하트가 붙은 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인 건가? 하나비 짱 선물 받아 야 저거 야 저거 라이터 가스 아니야? 저거 라이터 기름인데 뭐지? 아 오일을 충전해야 돼? 아 묘한 데서 현실감 있네 하나 더 받아 이게 근데 왜 수치가 안 보일까? 기쁘면 빨리 좀 올려줘봐 아 너 유대 4레벨 언제 되는데 아 선물만 받고 그러는 게 어딨어 선물로 올라가긴 하는 거냐? 두 개 더 사봐 누가 이기나 보좌야 안 떴어 아니 뭐 유대 레벨 10레벨까지인가 있다며 전혀 안 올라 너 뭐 한 1년치 사줄까 기름? 어? 레드라이트야 이거? 아니야 쟤는 저 좋아해요 아마도 하나비는 나 좋아할 거라니깐 우리 소꿉친구 사이라니깐 일본에서 소꿉친구란 건 되게 특이한 거라니깐 특별한 것이라니깐 떠 좀 떠 아니 안 뜨는데 아니 만화 같은 거 보면 맨날 그런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아침에 깨워주고 부모님 안 계시면 밥 사주고 밥 사준다 밥 해주고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내가 다 봤다니깐 맨날 기름만 줘서 화난 걸지도 몰라 친구끼리 그러는 거 맞아 야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 야 기름 좋아하네 방화녀네 방화녀 허방녀네 기쁘면 유대 레벨 좀 올려달라고 개똥같은 게임 차라리 루카 거 못 사줄걸 야 기다려봐 야 루카야 그거 킹받네요 좀 아 돈으로 돼야지 이거 돈도 아니야 심지어 이거 아이템 교환이야 야 꼬맹이 가져가 똑같은 피규어를 3개 주다 완전 쓰레기 같은데 그치 좋지 응 스페어 스페어 부서지면은 새로 갖고 놀아 새로 뜯어 그럼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도움은 준거야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이 된거잖아 야 친구해달라고 이렇게 친구비를 내는데 안올려줄거야? 이렇게 냈는데? 아니 얘네가 뭐랄까 내 느낌으로는 페르소나를 따라가고 싶었던거 같은데 근데 이런 커뮤니티 부분은 되게 엉망이다 따라갈거면 제대로 따라가야될거 아냐 선물 몇개 주면 바로 올라간다고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럼 여기서 유대이벤트 다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화장실 갔다와서 콩 acم 퇴근